논어 미자의 1번입니다. 여기 상황은 은나라 말기에 은나라 주왕인가요?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의 학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. 미자, 미자는 은나라 주왕의 형이었어요. 미자 거지 이거는 그 사람 또는 은나라 주왕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. 미자 거지. 기자는 주왕의 사촌이었던 것 같은데요. 숙부였나? 숙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. 기자, 위지노. 그의 노예가 되었다. 미자는 떠났고 기자는 그의 노예가 되었다. 비, 간. 비, 간. 비, 간이라는 사람은 간. 간 하는 거 있죠? 아니, 되옵니다. 간, 이. 간 하면서 간 하다가 죽었다. 공자. 공자. 왈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은, 유, 은나라에는 삼, 인, 원. 세 명의 인한 사람이 있었구나.